우린 스스로 될 필요가 있지 자가격리 며칠간의 호텔 예약해서 no covid 정부에서 강제로 날 집어넣지 않아도 난 사람들로부터 도피해 이곳에 둥질 trust 선택적인 homeless 마치 키아 누리스 너와 나의 모습 한번 봐봐 완전 soulless 대체 나의 주관이 언제쯤 있었는지 주변의 시선에 맞춰 꾸며온 내 삶은 bullshit 하고픈 말은 담아둔 채 우리는 입국닷을 하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술가들 검열하는 미친 시대 소신발언일 것도 없이 염 따는 게 저는 notice 네 두뇌를 사용해서 말을 뱉어 그러려면 변화가 필요해 현재 이상의 패턴 내 주변인 또 인스타그램 날쌤 내시킨 것들로부터 벗어나 다시 쓰는 이력서 이건 부캐도 아냐 다른 persona 아냐 그저 내 자신을 재부팅하는 일인 것 같아 너무 밀린 것 같아 꿈의 시련이 마려 우린 얼마나 많은 핑계들로 시간을 버려 나 it's my prime time 성공을 바라보는 지금이 밑바닥을 찍고 난 이 매 순간이 blessings 이룰 것만이 남은 미래 좋아 기분이 어쩌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닐까 지금이 emotions killing me 사랑이란 가면을 벗기고 나면 전부 enemies 타인에게 입은 고통이 비율비 이제 낭비를 피해 도망쳐온 airbnb 구독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 진심은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단 것 이런 나를 받아들이고 차분히 기다려 기다림에 미학을 믿어 깊은 커피 한 잔처럼 do it for the love 또 찾고 싶어 나의 마음 힙합 신의 마음 담고서는 단 한 번 더 힙합으로 살아본 적 없는 래퍼 그건 난데 늦기 전에 살고 싶어 자유롭고 떳떳하게 난 사업도 해내야 돼 다음 앨범도 물론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 법이니 영혼을 갈아 넣어 철학이 담긴 책들 녹색 효과 매드 혁명이 될지도 모를 나의 note I'm on the next level I'm on the next level Yeah 빠야 빠 빠 빠 빠 빠야 빠 빠 빠 빠 빠이 빠야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야 빠 빠 빠 빠 빠 빠 빠야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빠 바 바 바 바 바 바 바 바